50대 초반 정도 되시는구나. 가장 나이가 연배가 낮으신 분이. 이야 대박하시다. 우도 패키지 진짜 제대로 했다. 우도 패키지. 쟤는 내한테 타면 쟤는. 오른쪽만 있죠. 얘는 내 타면 그냥. 같이 갈게요. 그래요? 어머 얘 자꾸 나가요. 어머 어떡해. 얘 나가는데. 지금 가는데. 아직 실망 아니야. 아직 실망 아니야. 어머 어떡해. 어머님 잘 타시네. 자 한 번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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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무거울 텐데. 내가 들으면 안 해. 얘. 아니야 참아라 얘야. 아버지 재밌어요? 아버지 한번 타가지고 잘 타신다. 말짱 말짱. 자 앞으로. 오. 천천히. 이거 질냐? 오 얘 뛴다. 얘 뛰어. 얘 뛰어요. 오 얘 뛴다. 얘 뛰어. 얘 뛰어. 오 얘 뛴다. 이리야 참아라. 이거 엄마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그냥 뛰는 거인가 봐. 이걸 쇠 오면. 어어. 해, 해, 해. 참아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는 그을관없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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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 잘 따시던데요 아버님? 재미있던데? 재밌어요? 제주도에 너 따라오기 잘했다네 아까 내가 내말전 했잖아 신발 뛰다가 힘들었나봐 그 옆에 줄 있잖아 죽을만 부르고 가더라 손절이 잡듯이 난간 잡듯이 깜짝 놀랐어 우리 패키지 투어가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나은거 같은데? 라면 끓여 먹었다 잖아 라면 끓여 먹었다 우리 좋아지 우리는 진짜 제대로 시익 한국도 형빈이가 계산했지만 아 아 오늘 뭐 말 타고 해 드시고 만장굴도 만장굴도 갖고 왔고 아 모르고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예능 욕심이 있으시더라구요 바다를 보시기 눈이 빠진 제 입술이 왔어요 알리느라 혼났습니다 위험하시죠 저희는 극기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우리 네 명은 너 얼굴이 이렇게 늙었냐? 이게 저 한라산의 눈꽃 트레킹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진짜로 근데 가족여행의 트레킹은 아니다 관광을 해야 된다 우리 주가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삼촌 팔짱도 끼고 예예예 오우야 하하하 하하 그래서 뭐 저 대금 먹고 또 덩고는 시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뭐 이제 식사를 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식사합시다 식사 네 우리 이거 저희가 좀 구워드릴게요 제주도 돼지같은데 이거 아주 귀한거니까 제주도 돼지 유명하죠 형님도 설계신대 왜 의자에 왔는데 아 나 봐봐 좀 다 먹어 진짜 와우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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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